야 여기 풋살 장대 있네. 야 여기 풋살 장대 있네. 야 이거. 아 여기 또 언제가 있는 거야? 풋살 장대가 너무 큰데? 어 제대로 형 제대로. 와 여기 뭐 진짜 경기하는 데 같은데 여기. 야 이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축구로. 대단하네. 아니 이 형 보면서 아직도 뭐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런 데 오면 막 가슴 뛰지 않아요? 심장 막 폭발할 것 같고. 네? 아직까지 괜찮은데. 아 전혀 덤덤하구나. 아직은 뭐 큰 경기장이 아니니까. 잔디뀌이 아니어서. 보통 관중석이 한 7만 정도. 그렇죠 그렇죠. 네 꽉 차줘야죠. 그럼요. 지금 여기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긴 이제 7만 데 있어요. 여긴 이제 7만 데 있어요. 여긴 이제 7만 데 있어요. 아 이거요? 여기 7만 데 있어요. 107이. 여기 있어요. 파랗게 돼 있네. 그러니까요. 네. 야 난 공 잘 다루는 사람 정말 신기해. 이거 어떻게 마음대로. 그러게요. 형도 잘 하잖아. 아 뭐 잘하긴. 이거 무슨 좋아해가지고 헛다리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김종국 씨 개인기 한번 보여줘요. 아 저요? 네 살짝. 아 뭐 저는 뭐. 야 헛다리. 저는 헛다리로. 저는 헛다리로 집까지 갈 수 있어요. 저는 헛다리로. 저는 헛다리로 집까지 갈 수 있어요. 집까지. 집까지 가요 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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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전에. 저도 헛다리 자체를 모르거든요. 헛다리가 뭐예요? 살짝 우리 이용평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요. 헛다리를 한번. 헛다리가 가장 유명하려면 뭐냐면. 이게 라인이 이렇게 있을 때예요. 아 그래요? 이렇게 라인. 라인을 등진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수비가. 보통 진행 방향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상하게 일단은 속도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제가 여기서. 보통. 방향을 바꾸면. 이렇게 하면. 역방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수비도 생각하고 등록도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때 이렇게. 어 그렇죠. 와우. 이때. 이렇게. 어 그렇죠. facilities. 고기 중 시ья만 하고 있습니다. 이길이 가면은 수비는 이리로 가는 줄 알고 모rep Arts. 액션치하고 아 그때 이제 딱 enrich는 아는 것 Ultra.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속도를 진행시켜놓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고. 그렇죠 양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선수끼리도 형 저런 거는 몰라 그러면? 저런 걸 생각하잖아 선수한테. 형 형은 선수도 도망을 해야 Operative 해요.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아무리 저런 선수도 세 명이서 이렇게 밀착하면 이건 못 빠져나가지요. 다 빠져나가. 근데 바보 같은 사람 세 명이 가면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진짜. 코어 같은 애들 셋이 가면 그러면 우리 세 명 한번 뚫어봐요. 세 명.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돼요. 세 명이요? 이 공간에서? 네. 막아봐요. 셋이. 아무리 우리가 바보여도 가까이 가면 어떨 거야. 가까이 가면. 자 시작할게요. 플레이볼! 플레이볼! 이렇게 하면 여기 양 벌려도 다잖아. 흥철아. 야,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야,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야, 열심히 해. 그래서 당장. 방금 마르색의 흑천도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헛다리에다가 마르색의 흑천도 나왔어요. 둘 다. 축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게임 들어갈까요? 네. 승부차게. 승부차게 하죠. 누가 골표퍼해? 네, 두 명 들어가도 돼요. 두 명 들어가요. 아 저래 들어가요. 제가 골대가 좀 작은데. 승부차게 하시기 괜찮나? 안녕하세요. 슈팅을 이렇게 때릴 거니까. 아, 어떻게 해? 아, 어떻게 해. 아, 어떻게 해. 아,왜 겁을 지금 그래요? 저기 어떻게 나가야 돼요? 너무 가까운 거 아냐고? 두 명 들어가? 어, 이걸 다 치겠는데? 아 여기를 넣겠다고요? 여기 못 넣을걸? 공만 있으면 안 무서운데 이 양복 선수는 공이랑 같이 했으니까 너무 무서워 공을 막아야 될 게 아니고 날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날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막아야 돼요 여러분 뭐야 형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3명 3명 거의 많았어 많은 거라 진데 없어 아니 근데 형 우리 겁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형 진짜 진짜 무서워 해봐봐 우리 넌 바보았지 해봐봐 아 우리 이제 이사진 김동으로 한 번 해봐봐 다쳐 다쳐 아 이거 무섭게 이거 너무 멋있어요 진짜 무서워 자 들어오세요 아 너무 무서워 가까이 있어서 형 꼴대가 작아요 막을 수 있어요 물건 좀 들어가 갔다 이 형 목소리 강인형인데 이 형 목소리 도망을 좀 어떡하라고. 아 애가 결혼하면 어떡해. 아 애가 결혼하면 어떡해. 아 애가 이렇게 웃겼어. 아 자기 혼자 결혼했다고 지금. 우리 결혼 좀 하세요. 아 이거 지금 말이 됩니다 이거. 아 우리 결혼. 아니 결혼 잘했는데 지금. 아 정말. 운동하는 사람도 아프고 아픈 거예요. 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목숨이 그대로네. 못 막지 이렇게 하면. 한 직업이네. 아니 무슨 직업이야. 뭐 하시는 거예요. 원합시다 이거. 장가도 가야되고.